자, 주군권위 캐평입니다 어, 행대분이시구요 일단 캐릭터 딱 그냥 겉보기로만 봐도 전투력에다가 광목천왕 주작기들 변화마 중상위권 이상 되는 광목 유저분이 나오셨죠 누가 봐도 아, 근데 이건 에러죠 예, 지금 반고셋에 붙어있는 뭐 이속이며 챙길 수 있는 저항이며 이런 것들이 좀 너무 아깝죠 예, 지금 광목으로 사냥하시는게 맞으시다면 다른걸로 사냥 할게 없네요 광목하고 본캐밖에 없는데 반고셋 꼭 끼세요 격수는 껴야돼 반고셋 둘다 이거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그 돈은 아끼시면 안됩니다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렙, 만렙 땡기어님 메타바끼기 전 꿀러 째려본 뭐야 아, 얘가 그냥 꿀빨러였다고 각성 내공 뭐 좋구요 류방 김유신 궁비라 궁비라 얘는 이제 아르주나가 되겠죠 각성 아르주나가 그냥 광목천왕 완전 밀어붙일라나 보네 이거 코끼리 준비하고 있는 거고 광목천왕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구나 안그러면 궁비라 1차장수인데 이렇게 뭐 풀백하고 만렙까지 찍을 이유가 없지 광목도 이거 안봐도 풀포텟이구만 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애들도 뭐 하나씩 풀포텟 작업해주실 것 같고 흠흠흠 자, 주막 한번 보고 질문 읽어볼게요 그죠 방고셋 없는게 좀 불편하지 이거 방고셋은 에러에요, 에러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지 워낙에 싼 데다가 그 효율이 말도 안되니까 뭐 코끼리 상아가 벌써 있는 거? 아니 이거 스탯 때문에 얘네 아직 모답치고 있는 것 뿐이지 벌써 돈은 있구나 이야, 씨 상아를 벌써 사셨네 흠흠흠흠 좋습니다 어우, 그리고 세종수업도 사람 많이 늘었네요 개흑차 만렙 맹호 만렙 어? 다른 사천왕이 없는데 개흑차가 만렙이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사냥의 일가견이 있으시다 개흑차를 딜러로 만렙 찍었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그게 아니라면 호선인형으로 사냥을 오래 하셨던가 본캐 호선인형 사냥을 오래 하셨던가 뭐 그런 쪽인 것 같아 음, 이런 분들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캐릭터도 너무 좋고 어, 그렇죠 자, 일을 시작하면서 쉬는 날에만 가끔 피씨방을 가서 질문 한두 시간 플레이 타임이 짧기 때문에 목표였던 코끼리 포테 300개 정도 받기가 힘들어서 아, 코끼리 포테 300개가 목표다 거타가 좀 옵니다 또한 경험치 이벤트들도 못하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겜방 가기도 살짝 꺼림직해요 어,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거 진짜 좋은 일이야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진짜 뭐 다 업체들이 문 닫는 판국에 음, 정말 축하드려요 거상 접속을 하면 가고 싶은 것들 각도울 꿀벌 격수템 장수템 세팅 풀백작 다른 사천왕 등 할 것이 많은데 욕심만 나고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 고민이 돼요 오랫동안 플레이 시간이 짧아지니 한 시간 이상 하려니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땡겨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바로 캡평을 제가 하는 이유고요 초보 유저는 아니지만 맥락상 어, 좀 이게 말하자면 거타가 온 거거든 지금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의 욕심에서 좀 언밸런싱이 온 거죠 욕심은 많으신데 게임에서 욕심은 나쁜 거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근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투자되는 그런 투자값은 적은데 나와 나오기를 바라는 결과값은 많은 거지 이런 상황 뭐 많죠 이런 데 있어서 제가 멘탈을 잡아주는데 아주 스페셜합니다 제가 뭐 거의 베스트다 보시면 되고 일단 궁비라에서도 보여요 아까 궁비라 이름 못 봤는데 궁비라 이름에다가 빨리 커 이 새끼야 욕설까지 써놓으실 정도면 그냥 전직을 하세요 아니, 얘가 뭔 잘못이 있어요 궁비라가 예? 아니, 죄도 없는 용병한테 욕설로 이름 지으실 거면 그리고 수색병 이름도 좀 이상하고요 지금 멘탈이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거상 접을 확률 좀 있어 보여요 이게 수색병이 아니고 스색병 굉장히 위험하죠 육회 이거 황소인간 육회 스색병 15금이라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치아라메트 페르난 모르게토 김유신성곡 이러고 있어 이게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캐릭터 들어와가지고 김유신성곡 이러고 있다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 째려보는 수염 음 그래요 그 와중에 광목천왕만 풍신 와, 애정몰빵 했구만 얘 풀버텟이죠?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거 풀버텟이죠? 풍신 그래, 우리 풍신 풍... 만들 당시에 환수석상 평렙을 100짜리로 했답니다 나는 청룡 만들 때 환수 150평렙 나는 풀버텟 5개 모자르고 우리 죽은꽃님은 10개 모자르네요 아, 우리 동지를 여기서 찾았네 음 그래 아니, 그러면 더 얘기가 쉽지 포텟에 욕심을 버리세요 궁비라 욕하지 마시고 247렙 지금 전쟁 아, 이건 좀 심하다 그래, 궁비라 얘는 만렙 전직하고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알아? 이 캐릭터의 문제는 딱 하나야 좀 냉정히 말씀드릴게요 손스타님 절대 제가 손스타님 싫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캡형은 자고로 냉정하고 날카롭고 좀 상처를 약간 줘야 된다 지나치게는 말고 음 소크라테스를 떠올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라 라고 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우리 손스타님께서는 현실과 지금 자신의 캐릭터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에서 그 밸런싱을 어느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취직도 하셨고 거기다가 이제 게임할 시간은 감은갈수록 줄어들거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벤자민 뭐 시간은 거꾸로 간다도 아니고 벤자민 버튼에 나이를 거꾸로 먹을 일은 없잖아요 감은갈수록 시간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결혼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죠 결혼했다 뭐 결혼한다 더 없어져요 점점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지금까지도 풀포텟을 하기 겁나 빡 그것때문에 멘붕이 오셨단 말 왔단 말이에요 풀포텟도 아니야 솔직히 아이라바타 300개 포텟 받는 것도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단 말이야 거대타임이 와가지고 근데 감은갈수록 그거를 달성할 투자값은 점점 적어지는데 그거는 못 버려 본인의 가상현실 가상세계에 쏟아붓고 싶고 그 욕심 그거는 또 못 버려 그러면 그 갭은 어떻게 된다 감은갈수록 벌어지겠죠 감은갈수록 갭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한 냉정하게 따져봐서 그냥 아주 산술적이고 아주 수치화된 그런 계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투자값은 적어지는데 욕심은 그대로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괴리가 커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된다 게임이 감은갈수록 하기 싫어진다 근데 거상은 뭐다 게임이다 게임은 뭐만 있으면 된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 항상 하는 말이지 우리 손스타님 제 방송 진짜 오래 보셨잖아 진짜 열혈 구독자분이시잖아 그러신 분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제가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명황이 제 명황이 뽀템 몇 개 받았는지 기억도 안나요 아 진짜로 내 아이라바타 내가 몇 랩 때 얘네 200인가 202랩인가 나 기억도 안나 중요하지 않아 왜 커상은 재미만 있으면 되니까 난 재밌어 지금이 마인드를 바꾸세요 지금 우리 죽은꽃님께서 캐릭명으로 말씀드릴게 죽은꽃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는요 우리가 20대 초반 20대 중반 학창시절 대학교 학점 애플을 받더라도 나는 풀뽀텟을 받겠다 예? 난 취직을 안 하더라도 난 풀뽀텟을 받겠다 근데 취직했잖아요 대학교 졸업했잖아 취직했잖아 얘기가 다르지 응? 나는 차라리 결혼을 포기하고 풀뽀텟을 하겠다 다 필요없다 난 경험처 5천억에 일족하겠다 지꺼가 될거야 나 직장 취직 필요없어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나 그것이 가당한 가당키나 한 얘기지 지금 우리같이 직장인들 정말 거상에 투자할 시간 없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 몇 년이 지나도 메타는 계속 바뀌어가고 만렙 확장되고 이러는데 죽을 때까지 못 따라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영원히 원하는 거 못 얻어 신기루 같은 거지 어디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 찾듯이 죽을 때까지 헤매다가 죽는 거야 뺑뺑이 돌다가 환상에서 깨야 됩니다 풀뽀텟 보너스 스탯 이런 거 그럼 환상에서 깨세요 저 풀뽀텟 작업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풀뽀텟은 난 아주 현실적이야 내가 백이종군 풀뽀텟 수치 300개 보너스 스탯 300개를 내가 내 돈 주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풀뽀텟 작업할 때 다 칼전직 때려요 그래도 나는 보너스 스탯 300개는 더 받은 거잖아 어차피 풀뽀텟 작업하기 전에도 난 다 칼전직이었고 한 풀뽀텟 백이종군 쓴 뒤에도 난 다 칼전직이야 그래도 300개는 늘어났잖아 저는 백이종군에 대한 인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 아니야?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내가 내 돈 써서 내 시간 쓰고 내가 거상 즐기겠다는데 내 마음이지 누가 뭐라 그래 욕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웃오브 안 중요이야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 가문 갈수록 나는 바빠질 것이고 거상에서 새로운 명왕 새로운 테크 새로운 사냥턴 계속 나올 것이고 나는 그걸 다 맛보고 싶기 때문에 거기서 적당히 포기할 건 포기한 거죠 보너스 스탯 중요합니까? 나한텐 안 중요해 객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한텐 안 중요하다고 땡겨한테 주관적으로는 안 중요해 전혀 그거 보너스 스탯 내 머릿속에 내가 담는 순간 나는 거상할 때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을 거야 내가 보너스 스탯 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중에 내 안중에 두는 순간 내가 그거를 신경을 쓰는 순간부터 나는 거상하기 싫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 지껀들 보세요 그 풀포트 다 보너스 스탯 한 개도 안 모자라 막 어떤 분들은 뭐 장수들이 전부 다 포텟 막 980개 막 1000개 막 이래 그런 사람들 상대로 내가 풀포트 못 받으면 얼마나 그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내가 게임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영원히 거상 거상 접는 날까지 영원히 안 행복해 죽을 때까지 따라잡지도 못할 뿐더러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지껄을 해서 포텟을 단 한 개도 용병 250 1차 250 2차 250 각성 250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포텟에 그렇게 고통 포텟 작업하는 게 너무 즐겁고 난 보너스 스탯 297 298 그거 할 때마다 막 거르가즘이 느껴져가지고 직장에서 포텟이 풀포텟 달성했다 직장에서 갑자기 업무 요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내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다 거상 때문에 그런 말 하세요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개소리 하고 있는 거 그치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뭔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캠평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